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푸른하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SCM 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3,200원이네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들고 가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려요. 나면서 남겨주셨습니다. SCM 생명과학 오늘 차트 흐름을 보니까 오늘은 좀 올라왔습니다. 윗고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2% 넘게 올라오면서 12,4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12월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기대감 실리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13,000원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하락이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좀 빨간불을 켜내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이 모멘텀이 영향력이 얼마나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일단 제약파유 쪽이 제 생각보다도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이번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제약파유가 한 차례 좀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계속돼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파유 쪽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했지만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쪽에 시각이 좀 많이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이제 일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JP모건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밀어놓는 그런 이슈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CM 생명과학이 올라왔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임상 1, 2상권의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결국에 제약파유는 기대감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가 또 이 주가의 관건이거든요. 이 이슈가 하나 나오게 되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과연 기대감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러면서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얼마나 다루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한 차례 이 코로나 백신 혹은 치료제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뭐 심풍제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일제약 등등 해가지고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한두 차례 정도로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내내 상승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일동제약이 시온후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 이슈가 다뤄질 때마다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약파유 쪽은 기대감이 작용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임상 1, 2, 3건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차익실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세를 하락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구간이냐 약한 2022년 초부터 해가지고 2022년 1월까지겠죠. 그때까지의 물량을 어느 정도 다 소화하는 그런 물량들이 최근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 정도 구간까지 주가를 올려놓고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결국에는 최근 이 정도 구간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죠.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일전에 매몰대보다도 훨씬 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나왔었던 단가가 결국에는 이 종목을 다루는 주체들의 단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한 17,000원 정도 때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단가 자체가 근 1년 이후에 가장 높게 올라간 단가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다시 힘을 모아가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CM 생명과학은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제 매집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구간이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주가 탄력이 나왔다가 지금 차익실현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무언가 좋은 호재 예를 들면 SCM 생명과학이 임상권이 추가적으로 무언가 다른 약품에 대해서 나온다라든지 긍정적인 결과가 시장에서 주목을 해준다라든지 좋은 호재가 나와줘야지 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미 SCM 생명과학은 임상 1, 2, 3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만한 게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약한 오늘 저가 부근이 12,050원이거든요. 딱 12,000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0원 이탈 시에는 이 종목은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주요하게 매매가 되었었던 구간은 약한 6,000원에서 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가는 여전히 그 단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12,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만 원 혹은 9,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FOMC를 준비하는 한 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고용지표, 그 다음에 CPI, 각 연은 인사들의 어떤 발언들을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FOMC가 다가오면서 이 FOMC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들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최근에 연준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이 완화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경하게 그리고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파워르 장의 발언 FOMC의 결과를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발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올라간다고 하면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르 장이 오히려 지금의 스탠스를 강경하게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또 실망감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전 11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장세가 또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은 최대한 수익을 챙겨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CM 생명과학은 지금 현재 공항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해야 될 종목군에 속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9,000원 혹은 10,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힘을 쭉 모아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뒤에 다시 한번 이제 SCM 생명과학의 임상권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항에서 이탈 시에는 상당히 긴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CM 생명과학은 12,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만약에 12,000원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크게 보기보다는 13,000원 후반대 정도까지만 지켜보시면서 마찬가지로 그 정도 구간이 오게 되면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CM 생명과학 이 손절 라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000원이 깨지면 그 아래로 조금 더 깊게 열려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시고 매도 타이밍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13,000원 후반대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